자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9탄 입니다 59탄 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사회하는금을 받으시겠다 이러고서 무작정 전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저는 전화통화 전화상담 하지 않습니다 자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대박 종목 여러분들 59편 질 인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요 바닥 천원에서 매수 의견 들여서 무조건 이 종목은 2000%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이다 라고 제가 시험 분석 드렸고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2700% 이미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요 요 구간에 요 구간에 매수 의견을 들여 가지고요 정확히 꼭지 목표가 해서 전량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전량 매도를 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 10년은 쳐다보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6년째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일봉차트 입니다 일봉차트 자 오늘 종가 가요 약 4900원 입니다 4900원 자 바닥 천원에서 매수해서 저희 카페에서 꼭지 목표가를 잡고 원래는 1000% 를 잡았는데요 1000% 가 터지는 구간에 바로 여기 입니다 자 요 요 구간에 1000% 가 터지는데 너무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서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오버슈팅이 나와서 야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서 홀딩을 해 가지고 어 2700% 대박이 터졌었던 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다시 주가가 이전의 모습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오늘 종가가 지금 5000원이 안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처음에 1000% 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1000% 를 본 구간이 바로 여기 입니다 자 요 구간이 1000% 인데 자 이 구간에서 저희 카페에서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1000% 를 목표가를 잡았던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 입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요 제가 최초의 어 분양 자 분양이란다 추천을 드렸을 때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였었는가 만 5백원 이었습니다 만 5백원 자 이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자 이 금융이론 자 전세계에 알려지지 않는 아 잠재자산 정보라는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들어서 저희 카페 네이버에서 2012년도서부터 이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잠재자산을 모르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 가지고 무슨 큰 돈을 벌 수 있는가 아 이 잠재자산에 대한 이론을 대한민국에서 최초 그리고 세계에서 최초로 창시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1000% 목표가를 잡았는데 오버슈팅이 아주 강하게 나와 가지고요 자 강하게 나왔다는 건 작전이 아주 원활하게 폈다는 거죠 급등을 시키고 급등을 시키면서 이제 엄청나게 대박이 터졌었던 그런 종목 인데요 자 이 종목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일봉을 보고 계시지만 맨 위에 목표가가 자 꼭지 목표가가 25,000원이 넘거든요 자 25,000원 넘게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 지금 현재 오늘의 종가가 5,000원이 안됩니다 자 5,000원이 안되면 지금 5토막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산 대비 꼭지 목표가 대비 지금 5토막이 났는데 자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 지금 5,000원 잡고 편안하게 1,000원 이하로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서브프라임 사태 때 제가 이 종목을 1000%를 보고 수익을 들였는데 2700% 오버슈팅이 너무 많이 잘 되어 작전에 아주 제대로 걸린 거죠 제대로 걸려서 2700%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봉을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다시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이 종목 작전을 움직였던 세력들의 움직임을 제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2,000% 넘게 수익을 또 작전을 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에서 아주 재미를 톡톡히 봤거든요 그러면 이 작전 세력들은 또 이 종목을 해 먹습니다 언제? 이제 곧 해 먹기 위해서 이 주가를 지금 2만 5,000원까지 끌고 올라갔다가 다소 토막을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소 토막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가장 중요한 거 사내의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요 이 종목은요 자산 운영사가 지금도 지금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 천원까지 파이트를 종목을 왜 얘네들은 5,000원인데도 지금 엄청나게 매집을 하는가 천원까지 내려가면요 이 2만 5,000원 2만원 1만 8,000원에 매수했던 사람들은요 절대 안 팝니다 왜? 만약에 이 종목을 2만원에 1억을 산 사람이 1억짜리가 천만원도 안되는데 천만원이 뭡니까? 300만원, 400만원밖에 안 났는데 손절칠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장롱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 완전하게 꺾이면 오히려 물량 확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작전을 할 때는 4,000원, 5,000원대에서부터 매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집한 물량 갖고 또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강하게 매물 압력을 시키면서 주가를 빼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추천 금액을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2천만원 이 종목은 무조건 그냥 먹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제가 4년 전에 2016년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올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지금도 금융위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금융위기가 이미 터졌다라고 저희 카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요 날인데요 자, 바로 요 날입니다 2020년도 2월 26일날 미국 다우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자,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이들이 주식 현물을 내다 팔고 하락장의 파생상품으로 어마어마하게 포지션의 변화가 온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을 파악을 하고 야,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다 라고 시향분석을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글을 썼습니다 어제 야간장에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스피 종합주가가 대폭락이 올 것 같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00대까지 종합주가가 지금 급락을 했고 미국 시장도 130년만에 대폭락이 왔습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월가이들은요 이걸 코로나 사태를 핑계를 대고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다 팔아먹고 여러분들 지금도 열심히 매집 들어가죠 자, 지금 뭐 삼성전자 동합운동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그 사람들은 그거 미친 겁니다 그 십 몇 프로 먹자고 앉아가지고 위험한 도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정부에서도 매일 개미투자자들 주식 매수하는 거 이거 위험하다 라고 지금 계속 오늘도 뉴스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종합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오는 것 뿐인데 이 구간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식을 코로나 사태 이전서부터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재산이 7토막 넘게 났을 겁니다 최하 5토막 6토막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반대매미로 신용 매수한 사람들 주식자금 대충 받은 사람들은 전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희망을 제시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제 2016년도에 앞으로 4, 5년 후면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예측을 하고 2016년도 이때서부터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든 겁니다 왜? 왜 만들었을까요? 금융위기가 올 때 여러분 지금도 금융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금융위기가 여기서 이날 분명히 터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수익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 수익률을 보시면 제가 바라보는 금융에 대한 실력 이런 게 다 검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자, 네이버에서 메인 카페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메인 카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대박 주식 시리즈는 여기에서 추천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추천을 하는데요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탐 모음집이라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2012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잠재자산 대비 5토막 7토막이 난 종목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듯이 그때 당시에도 500개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동영상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추천한 날짜 4,450% 303탄 해가지고 추천한 날짜 시황 분석 자료 수익률 근거 자료가 다 동영상으로 500개가 있습니다 몇 편이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59탄을 왜 2000%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이제 사회환원금 때문에 무작정 오늘도 한 30분 전에도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 제가 절대 전화통화 상담 안합니다 지금 하루에 전화가 수도 없이 오는데 제가 그거 일일이 받으면 제가 거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사회환원금을 어떻게 지불을 하는가 그러면 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온 인생은 과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자, SBS 전국 CF 수익사업의 50%로 사회환원한다 이미 이 포스트 쓸 때가 13년 전인데요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20년 전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 사회운동을 한지가 지금 20년이 돼서 지금 국민기업관성이라는 법인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국민기업관성은요 지금도 매월 18일날 6%에 대한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18일날 배당한 근거 자료인데요 자, 이 국민기업관성의 기업이념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자, 국민기업이 관성이 나중에 엄청난 큰 회사로 발돋움이 돼서 계열사 계열사가 생기게 되면 비정규직이 없고 이 주식회사 관성의 계열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두 정규직 생활을 하면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이 국민기업관성이 제공하는 사회환원금 50%를 연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 태동이 된 법인체가 바로 국민기업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관성이 지금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그 홍보자금을 광고비용을 차라리 실질적으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한테 사회환원금으로 지불을 하자 자 광고라는게 광고 내서 이게 광고비만 무진장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그 광고효과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게 되면 뭐 그 광고가 대박이 터지면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한꺼번에 뭐 몇천명 몇만명씩 사회하는건 받겠다 이러고서 이 카페에 가입을 하면 제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광고비가 나갈 것을 제가 차라리 포스트 이 국민기업 관상에 홍보를 해주는 사람들한테 이미 사회환원금으로 지불하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언제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자 여기 여기 보시면은요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지금 이 파워버트가 계속 돌아가죠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730일 동안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돈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금융 지금 경제대공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경제대공황이 올 걸 예측을 하고 4년 전서부터 730일 동안에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드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사고 저도 똑같은 날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난 이 수익 근거 자료 이래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 이 사람 이야기가 맞구나 아 정확하게 이 구간에 이 구간에 금융위기가 이렇게 터지는 거를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 포스트로 글을 써서 이 정도로 실력이 있는 거구나 자 이 자료를 제가 만드는데 2년이 넘게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믿으셔야 된다 제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 자료를 만들자 그래서 2년 동안 730일 동안에 이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내가 제공을 하겠다 자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대박 주식시리즈 59탄은요 추천비용이 2천만원인데요 2천만원에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2천만원에 제가 사회환원금 50% 를 배당해서 천만원 합 3천만원을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지불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 의 발전을 위해서 매월 25일날 배당 받은 배당금을 이 카페에다가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광고비로 나갈 돈으로 소수의 사람들한테 이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광고가 정말 대박이 터져서 수백 뭐 수백 명은 제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뭐 수천명 수만명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막 들어오면 제가 그거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감당을 못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비밀스럽게 이 프로젝트를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카페에다가 올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행운에 운이 닿는 사람들은 분명히 제사회환원금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불한 2천만원 플러스 사회환원금 합 3천만원 을 받으시게 되면 무료추천주도 받는 겁니다 2000% 이상 여러분들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오늘의 종가가 지금 뭐 4000원 뭐 5000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은요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대공항이 오는데 대공항이 오는데 이 종목이 자 5000원 잡고 계산하기 편하게 5000원 잡고 1000원으로 빠지면 4토막이 나는 겁니다 자 4토막 밖에 안 날까요 그 전에도 이 종목은 제가 1000원에 추천을 드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1000원으로 빠질 것이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5토막 7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4토막 밖에 안 난다 그럼 좋습니다 4토막이 나서 1000원에만 매수를 한다고 해도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것처럼 27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동종목으로 여러분들이 4천원대 해봐야 지금 담배 한갑 밖에 안 됩니다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고 한 종목을 사셔서 딱 한 주만 사셔서 제 이야기대로 앞으로 금융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시고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잠시 올라온다 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절대 못 넘어갑니다 왜 작전세력들이 절대 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천원 근접가까지 뺄겁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대로 지금 4,5천원짜리가 3,000원 2,500원 1,800원 1,500원 1,000원 까지 떨어지는지 매일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대로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뺄 겁니다 왜 또 작전을 하기 위해서 한번 작전에 성공한 종목은요 절대 작전세력들이 한번 해먹고 떠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해먹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틀림없이 그렇게 빠질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이 종목이 천원까지 떨어진다면 5,000원에서 4,000원 3,000원 2,000원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걸 눈으로 매일 여러분들이 한주만 사서 확인한다면 제가 때가 되면 바닥에서 매수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 분석대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아 이거 2,000%는 2,7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거구나 내가 천만원을 투자를 하면 2억 7천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하면 27억이 될 것이구나 라는 매일 행복회로 희망회로 희망회로 를 둘리게 될 것이다 매일 복권받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대박 종목을 사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는데 제발이지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 전화 안 받습니다 아까제도 전화가 왔는데 받을까 안 받을까 하다가 전화 벨이 20번 넘게 올 때까지 전화를 안 끊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여러분들 전화 상담을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 상담 안 합니다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사회한원금도 받으시고 2,000% 넘게 수익을 할 수 있는 이런 대박 종목을 무료로 추천받고 싶다 그러시면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여기에다가 가입 인사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천을 빨리 받고 싶으면 맛집을 가거나 아니면은 놀러 다니거나 산행을 하거나 여러가지로 SNS에 홍보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듯이 이 카페에다가 포스트를 적어 주시면 하루에 5개를 적으셔도 되고 10개를 적으셔도 됩니다 10개를 적으면 그만큼 빨리 추천받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바로 추첨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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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